네 지금 이곳은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입니다 제가 한양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김호중 가수가 김천예술보를 졸업을 하고 한양대 군대를 다니다가 독일에 유학을 갔죠 그래서 김호중님이 비록 이곳 한양대 성악과를 중퇴하긴 했지만 이곳 한양대에서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곳을 한 번 한양대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운 한양대 해포스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엄청 많이 폈네요 벚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벚꽃이ference climate nos 벚꽃이τα 이곳은 한양대학교 성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402동의 음악대학이 있고 그 안에 성악과가 있습니다. 잠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앞입니다. 네 지금 건물이 폐쇄가 되어 있네요. 아주 웅장하고 규모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만피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